와나나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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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나 유튜브~~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~~ 와... 벌써 두번째 우결이라니 내가 괜히 대리로 설레는 이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라고 해야할까? 그러면 우선 오늘의 꼬마신랑 원옥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? 오늘은 그때처럼 꾸며보진 않았네? 귀찮더라고 손해야 손해 내가 왜 꾸며야되 아니 자 그럼 너는 오늘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해보자 여자였으면 좋겠다 진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원어치향을 파악해서 데리고 왔어요 오케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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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좀 믿어 줘! 아니 씨발 왜 안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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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형이 이렇게까지 말했잖아 형이 이렇게까지 말했잖아 자 도착을 하신 것 같네요 아 우리 원호의 이상형은 왕자림 스타일이에요 칼 단발의 날카로운 인상 원호군 미래의 예비신부가 될지 모르는 그녀를 바라봐주세요 바라봐주세요 뜹니다! 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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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우리 스트리머 도유밀님께서 아! 아! 기억하니? 도유밀님의 지원 영상을 기억 하지 지금 여기에 나갈 거예요 아! 누구씨 인사드릴게요 제 슬픈 과거 이제 청산하고 그 슬픈 과거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해도 돼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게 딥을 나도 했는데 오! 근육 벗어 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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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나이 30살입니다 저랑 동갑 네! 93년생이에요 아! 형님이시구나 아! 말 편하게 해도 됩니다 아! 어! 그래! 그러면은 오빠라고 부를래? 야! 야! 형 아! 나도 반가워 예! 게임 좋아하면 게임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! 예! 맞습니다 사실 나는 유밀님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네 되게 놀라운 과거 가 있으세요 생긴 걸로 봤을 때는 여자가 남자 됐거나 이런 과거는 아니야 태국에 갔다 왔다거나 이런 과거는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워낙 옷을 좋아해요 아! 유밀님의 과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아! 쇼핑몰을 운영했었고요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아! 옷 브랜드 좋아하는데 뭐 있어요? 나는... 카라트? 카라트 카라트 약간 스트릿 패션을 좋아하나? 아! 그건 아니지 족같은 스트릿춤이라 좋아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내 생긴 것과 아! 왜! 어떤 새끼야! 누가! 아! 고마워 형 아! 어! 아! 친구로서 기분이 나쁠 수 있어 맞아! 야! 봐봐! 야! 너 서른 살 형들 대하는 거 편하잖아! 응! 너 나랑 민수 어플 편해? 아뇨! 편하지! 그치! 그치! 너 민수가 편해? 아! 어? 너 민수가 편해? 편하지는 않네 솔직히 편해지고 있어 그럼 나는? 형은 편하지 나 족밥이야? 아니 족밥이라는 뜻이 아니 형 군대야?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그렇다면은 오늘 준비하신게 있다고? 아! 제가 이제 만든 옷이랑 네 바지를 준비를 했죠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아 저 나를? 네 가지고 오면 될까요? 네 알겠습니다 뭐야? 이거 도요밀님이 만든 옷 어? 이거야? 지금 다른 옷도 준비하고 계신가 봐 그래가지고 받아왔어요 어.. 자 과연 어떤 옷일까? 진짜 제발.. 아니 근데 뭐가 나올 구조가 없네.. 어.. 쭉 펴! 어.. 이거 가볼까? 자! 눈을 떠주세요! 아이 뭐야.. 어.. 뭘 정하는데? 날 아예 주신다고? 응! 이거 직접 만드신 거래요! 어.. 아 근데 옷을 만드는 사람을 또 처음.. 이거 갈아입어라.. 갈아입을 수 있겠냐? ㅋㅋㅋㅋㅋㅋ 어.. 괜찮아.. 어색하게 서있지마! 이 색깔 내가 한번도 안 입어본 색깔이여갖구.. 니가 어정쩡하게 서있어.. 목걸이 포인트 이렇게 줘가지고 하면 좋아.. 잘 어울려! 그럼 이제 유밀님 불러가지고 매이너.. 와아.. 어.. 이것도 준비하신 거예요? 네.. 또 제가 만든 거라.. 재질 만져봐.. 되게 신기해.. 너랑 좀 달라! 어.. 재질이.. 만지면서 눕어봐.. 이거.. 정체가.. 하.. 아이.. 진짜.. 아니 아니 아니.. 아.. 왜 당황해.. 아니 이거 무신까지 하는 사람이.. 아니 왜.. 아니.. 아 왜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.. 좀 그려.. 너 그림 잘 그려? 아니 아니.. 어.. 잘 그려.. 어 좀 약간 수.. 수정 좀 부탁해.. 눈썹 그려줘 눈썹 이렇게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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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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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도화기가 안 좋아서.. 하하하하하하 귀엽네.. 어.. 귀엽다.. 부담스러? 아니 아니 괜찮아.. 친구잖아.. 어.. 친구끼리.. 자 그러면은.. 우리 친구끼리 하는 컨텐츠 한 번 해볼까요? 아 예.. 너무 좋죠.. 친구끼리 하는 컨텐츠 첫 번째.. 자기의 BDSM 성향 말하기.. 하하하하하하 나 내 친구들이랑 얘기해 본 적 없는데? 아 난 해봤.. 너 나랑 얘기해 봤잖아.. 아 그치.. 아.. 나도 해봤어.. 아 맞네.. 절교다? 손절이다? 아 맞네 맞네.. 민수보다 젖밥 새끼다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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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봤어.. 해봤어.. 친구끼리 하지.. 나는 대디라고.. 그.. 나 대디.. 나는 패시.. 야.. 거짓말 하지 마.. 야옹.. 아이씨! 야! 너 형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? 너 시발 민수 형 나한테 또 그렇게 할 거야? 민수 형은 야옹을 안 해! 하하하하 걔 그냥 해.. 시발 막 뺐어.. 하하하하 시발 감사합니다.. 하하하하 야옹.. 하하하하 나는 스위치인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.. 상대에 따라서.. 어.. 상대에 따라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.. 진짜로? 나는 뭐.. 팔짱도.. 뭐.. 어깨동무도 하고.. 어 맞아 어깨동무는 하지 않나 보통? 어깨동무는 좀 돈독해보셔 보자 아.. 너가 해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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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번째 게임! 바로 가도록 할게요 몸으로 말해요 하하하하 확인했나? 잠깐만 너무 쉽다 바로 알았습니다 상에 하하하하 아 근데.. 흥건하네 아냐 아냐 네 취미여갖꼬 마장이 와는 사실 나는 오늘 컨텐츠 딴거 생각하고 이거 하나 생각하고 아좋아서.. 형이 미안하다 impaired 아.. 형이랑 하고싶어! 보고싶어!! 땡! 아 아 아 아 답은 이웃집 토토로 였습니다. 이웃집 토토로요? 근데 뭐 하고 싶어. 아 이게 설명방법이 되게 독특하네. 아 오늘 문 일찍 닫아. 그렇습니까? 딴거 할까요? 아 좋은데요. 아 그래요? 내, 내가? 어어 이렇게. 아 이렇게? 어어. 아니 아니 하지마요. 아니 치즈 맞추는 거 다 나오고. 너 왼쪽이 좋아? 오른쪽이 좋아? 오른쪽? 아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잠깐만! 이거 힌트가 있어! 밑에 누가 숨어있어! 잠깐만..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고? 기생충? 시계 마냥이야 이거? 왜 그런 놈이야? 많은 게 달라져서 너가 그려줬잖아 이름 좀 붙여줄래? 형이야! 형이야! 그렇게 부르고 싶어 혹시? 아 그러면 좋아 동물인데 귀엽게 해야지 뭔가 좀 애정있게 그냥 시발롬 할래요 그래 X롱아 더 세게 악센트 강조해줘 그래 X롱아 눈이 달라진다고? 아니 아니 형이 부르라네 X롱아 광렬 넘쳐 어.. 깜짝아 얘도 불렀어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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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좀 민망하네요 뒤에 리본 잘 어울리신다 제가 어릴 적에 이삭이 천사소녀 네티였거든요 진짜요? 저 도둑지 진짜 작아 아예예 아시겠지만 아 네네네 원호의 동생 원호 칭찬 좀 해줘 봐 원호 네 헤퍼요 뭔 소리야?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잠깐 사라져요 헌팅포차나 강주나 이런 데 가서 속된 말로 후린다고 아 진짜요? 네 반박해 반박해가지고 어? 유밀이 형한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해 살짝 아니야 형 어? 진짜 아니야? 원호가 그리고 또 네 패치를 안 갈아입어요 에? 아 그건 좋은데요? 아 시발 패치에 좀 민감한데 사람 냄새 좋아하거든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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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안 갈아입어 죽대나 냄대 아 진짜? 그러면 야 어쩔 수 없다 이 우결은 성사가 될 수밖에 없겠어 아 왜요? 나 뭐하러 왔어 아 나 진짜 뭐 그러면은 이게 예전이 없긴 하지만은 이제 앉아 그러면 선택의 시간 아직 매력 어필을 더 못 보긴 했는데 저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저는 저의 매력을 어필하지 않아요 현대의 매력을 떨어뜨리지 아 잠깐만 얘 다리털 봤어요? 아니요 못 봤어요 계속 붙게 아 털마나요? 저 털많은 거 좋아해요 아 근데 이상한 친구가 있어요 뭐요? 지금 다리털 뜨개질 이 새끼 어떤 새끼인지 알아요? 부라질리 형 씨 왁싱 왜 받은 줄 알아요? 얘한테 뜨개질해요 야이 이발 내 개 너 집에 3개 있잖아 너 많이 없어 그러니까 자주 받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릴리 그러면은 네 선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 두자 꼭 감아 오늘 떨려? 저한테도 물어봐주세요 천사소녀 네티님 네 오늘 어떤 도둑질 하셨어요? 옷 갈아입으셨잖아요 네네 그 갈아입으신 옷 제 가방에 몰래 먹으라 저런 년한테 깜빡에 넣어야 돼 저한테 귓속말로 네네 24살의 결혼은 이른데 아 남자랑 결혼 안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선택을 해주세요 뚜두두두두두두두 immun땄주지하고 눈떠주세요 하나 둘 셋 어? 얘들아 뭐.. 아 뭐.. 가만있어 대도죽갖고 안대도죽갖고 자 여러분 오늘의 경우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입니다 사랑의 누님으로 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애타가 수기 때 수기 수기 때